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. 한교총은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은 성별 결정 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한교총은 이어 이런 무분별한 성별 정정에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교총은 또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교총은 또 무mmm